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 너무 무서워 보여요 지금 상황이 지금 쏠림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유튜브로 그리고 또 전세계적으로 광고 안에서도 가장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동영상 광고 동영상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면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결국 누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의 기업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서로 싸울지언정 서로의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3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구요 네 저는 2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는 신과 함께 오늘은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도 안하시는 분들도 매우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블랙핑크 아시죠? 아유 불필을 모르면 어떻게 해 멤버 이름 하나만 해보시죠 꼭 얘기해야 됩니까? 됐구요 자 우리 2프로님 자 홍세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요 블랙핑크가 지금 올린 지 일주일 만에 3억 뷰가 넘었어요 유튜브 난리입니다 BTS 지금 넘어서 설기셉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봐요 누가? 전세계 그러니까 뭐 북미 남미 유럽 할 거 없이 물론 이제 그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 블랙핑크 난리에요 그래서 나의 그 걸그룹에 대한 기억은 티아라에서 멈췄습니다 롤리폴리에서 끝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형님은 뭐 저는 토끼소녀에서 멈췄다니까 토끼소녀 발이 걸스러웠죠 정말 그래서 오늘 이 한류라는 것이 과연 홍세정 연구원 얼굴 표정 좀 봐라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서 토끼소녀 나오니까 토끼소녀 운방울 잠에 안 나온 게 어디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그 블랙핑크 때문에 다른 멤버들 별로 없는데 YG가 난리 났어요 YG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상황이 돼서 오늘 한류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 광고시장 등등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과 함께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산업군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산업 그렇죠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블랙핑크 좀 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하여튼 오늘 미디어 쪽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쪽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 한류 미디어 광고 담당하시는 우리 홍세정 팀장님 전문이시고 맞죠? 네 뭐 전문이죠 회사 안에서는 전문입니다 회사 안에서 자 우리 홍세정 팀장님 일단 제가 블랙핑크 얘기 꺼낸 건 굉장히 시기적절했다 볼 수 있겠죠? 아 네 시기적절 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 산업이 주가가 한 2주째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뭐 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좋은 시기에 이렇게 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개월쯤 전에 이미 홍세정 연구원을 섭외를 했어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일단 블랙핑크는 잘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미디어 특히 한류 쪽에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중국이 한 4 5일 전쯤인가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지난주 해제설 네 지난주에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여행사에서 뭐 여행사 총수가 나와서 직접 광고하고 막 그래 뜬금없이 우리가 뭐 그거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이럴 때 했을까 그래서 참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네 결국 진위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한한령 해제의 진위가 뭐냐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네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수혜 산업은 명확히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 수혜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미디어 광고 쪽 네 사실은 미디어 컨텐츠라고 좀 봐야 될 거고요 엔터까지 해서 두 번째가 이제 면세점 화장품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마도 이제 게임 산업 이렇게 세 개가 좀 극명한 수혜 산업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세 개가 좀 원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산업이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는 저희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영상 컨텐츠를 동시에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컨텐츠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틀렸던 적은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스카이캐슬 뭐 수십억 뷰 나왔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수출이 아니었죠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불법 사이트에서 아 그래요 네 소위 뭐 불법으로 사실 유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돈도 못 벌죠 그러니까는 뭐 실제 수출이 돼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수출을 해도 뭐 정말 극히 일부분의 제작비만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정한 한한령의 해제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이제 뭐 아이치이나 텐센트 같은 거대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더킹 같은 작품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중국에서도 중국인민들이 같이 보는 이런 환경을 원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면세점은 제 섹터는 아니지만 기다리는 건 뭐 뻔하죠 전세기 재계 이거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단체 연계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관광공사 이렇게 선전 한 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화이팅 하고 네 뭐 그게 전세기 재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좀 녹아있는 거고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판호요 판호요 이렇게 세계가 아마 중국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티가 나게 줄 수 있는 몇 가지 선물로 저희가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뭐 다시 진위로 돌아가 보자면 기대감만 가득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시장이 오랜 기간 좀 기대했었던 거는 결국 이런 요소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선행돼야 이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뭐 국가주석의 방안 이전에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결국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보기보다는 뭐 중국 입장에서도 예전 우리 홍길동처럼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를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뭐 코터가 나와도 코터가 이게 나온 거라고 말을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없는데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거 수입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사실은 중국 중국 소위 말하는 거대한 플랫폼 이제 BAT를 가리키겠죠 이제 뭐 결국 이제 바이투 알리바바 텐센트 계열의 거대한 동영상 플랫폼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콘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사고 싶어 가고 하고 하고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사갔을 때 소위 말해서 가장 비싼 콘텐츠는 아닐지언정 가성비가 좋다는 분명히 입증된 사실이었죠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그 이혼하셔서 좀 애매할 수 있는 송송커플 나왔던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이치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 가입자가 유료가입자가 급증했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별그대도 있었고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핑이라든지 또는 동영상에 대한 콘텐츠 수요는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원하고 이제 중국의 거대한 플랫폼들도 그걸 원하나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죠 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경로로 이미 계속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강하나 여전히 규제가 3년 전 대비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라는 게 어떤 규제가 있는지 결국 중국에서 동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모든 건 심의를 필요로 하고요 결국 광전총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또 모든 동영상을 다 틀 수도 없어요 또 공산당의 윤리강령에 또 맞는 콘텐츠들 예를 들어 불륜 이런 거는 파기가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좀 판타지 좀 말랑말랑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많이 했던 작품들이 많은데 아예 뭐 틀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심사를 제출해도 맞습니다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못 트니까요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돌려봐야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중국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뭐 굳이 콘텐츠를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동영상 이제 제작하는 이제 제작사들에게 이제 계약을 해도 뭐 크게 넷플릭스처럼 큰 돈을 지불할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 언제 틀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작비를 줘서 틀 권리를 같이 사가기는 하나 맞습니다 사가기는 하나 결국 못 튼다면 또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중국에 있는 대규모 거대한 동영상 사이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러면 또 사가기는 해요 제작비도 주기도 하고 어 사실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보고서로도 언급해 드렸지만 뭐 혹시 뭐 밥자 사주는 예쁜 누나 뭐 이런 거 팔았거든요 네 손예진 맞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얼마죠 뭐 그냥 다 2, 30억 언저리에요 이렇게 뭐 언제 틀지 모르는 작품들은 그럼 그걸 사 갖고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트는 겁니까 어 뭐 중국이 틀려고 한다면 틀 수 있겠지만 또 틀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분들은 현재까지는 20억이면 20억 30억 맞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돈만 주고 권리만 사갔고요 사가는 주체는 사가는 주체는 뭐 아이치라든지 뭐 유쿠투도 텐센트 요렇게가 이제 저희가 가장 조금 집중하는 동영상 플랫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류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네 수시로 광전총국에다가 올려보면 되겠네요 사실 뭐 매일같이 뭐 아이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3년째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똑같잖아요 맨날 들어가서 한국관 들어가도 뭐 없는데 아 홍 연구원께서도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들어가봐야 안다 그럼요 예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동영상이 나온다고 광전총국 뭐 웹사이트에 대무장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중국 쪽에서의 언론 자료라든지 또는 뭐 중국에서의 동영상이 틀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마 좀 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틀리면 이제 우리 외교 채널이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언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를 또 네 생생을 내게끔 이렇게 해주고 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방법이기 때문에 네 슬쩍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 네 그래서 네 이제 안 보셔도 되겠네요 그럼 외교에서 발표한대요 그래서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한 1년째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저도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시장이 알려주지 않을까 우리가 알려드리고 네 뉴스 3시간에 다 캐치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한류는 적어도 중국에서의 한류는 뭐 아직은 이제 아직이라고 말씀 돈은 안 된다 지금 현재 한류는 있으나 돈은 안 된다 기대감은 계속 올라오나 아직 돈으로는 인식되는 건 없다 이게 근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중국 외 나머지 한류는 어떻게 좀 크고 있습니까 그거는 또 프로님께서 항상 지난번도 그렇고 핵심적인 질문을 중간에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예의도 바르셔 네 사람이 이게 자꾸 겸손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초 그러니까 좀 한류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좀 뭐 미디어라든지 이쪽에 걸쳐서 좀 터질 해기는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느꼈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죠 네 이제 3년 21편 정도의 독점 공급 계약 저도 놀랐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콘텐츠 공급 기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좀 느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가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 네 이게 업체가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뭐 미니멈 계약입니다 사실 21편은 어떻게 보면은 3년 21편이면 연간 7편이잖아요 근데 7편이 아니라 13편 14편 사실 8기세로 지금 올해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업계로 치면 슬롯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슬롯을 이제 미니멈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한 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시리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한 에피소드 하나 시리즈 시리즈 통으로 네 시리즈 하나 그러니까 16부작 20부작 24부작 개념으로 이번이 한 편으로 보고 맞습니다 이제 드라마 하나 한 편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꽤 많네요 대박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최대 사업자가 한 30편 정도 제작을 하고 30편이요? 네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 한 30편 30편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30편이면 한 10부작씩만 해도 300편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용균 선생이 한 해에 30편씩 찍었어요 영화를 언제 전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용균 선생님이 어느 과목 선생님이에요 아니 명보 극장 저희는 몰라요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명보 극장 해주시고 아니 그래도 아니 드라마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하나 제작하는데 요즘 시리즈 하나 하는데 한 1년씩 하는 거 같은데 한 회사가 30개를 한다는 거는 제작팀이 여러 개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PD 작가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100명 중후반을 달려가는 회사고 기본적인 카파가 원래 한 작가분들이 한 그래도 길어도 2년에 한 개 정도는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파 자체는 뭐 연 평균 한 40편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작팀이 3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네 이런 팀이 여러 개 있다는 상상을 못 해요 우리 정태 씨 로공 의원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영환의 드라마에 출연한 게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드라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tv&고 가동률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가동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이런 걸 30개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 글쎄 저도 그거는 좀 의외인데 30개까지는 카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라마에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작가라는 게 지금 손으로 꼽잖아요 유명한 분들 그렇죠 유명한 분들은 사실 한 10분 정도 손에 꼽긴 하는데요 전체 작가가 그래도 한 80분 정도 계시니까요 어느새 이렇게 다들 또 작가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중에 계속 셋이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보면 또 아주 큰 대작들 몇백억이 쓰는 것도 한 두억이 있고 나머지 맞습니다 좀 작은 거 근데 또 제작비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예전에는 100억짜리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드라마든 영화든 아 이거 대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100억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래요 네 평균 제작비가 뭐 웬만한 작품들 다 100억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음 제작비도 올라갔고 대신 넷플릭스 같은 거대한 플랫폼에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초가 사실은 해외 쪽 판매량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레벨업이 한번 올해부터 나온 해이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올해부터요 네 네 근데 지금 환경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지금 시청자가 엄청 늘고 네 네 컨텐츠 소비 시간도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컨텐츠 사업자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당연히 이제 넷플릭스가 더 많은 콘텐츠를 우리나라로부터 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두들겨 맞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수차례 언급 드렸듯이 이제 마음 급한 넷플릭스 물론 뭐 제가 넷플릭스 뭐 사업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컨텐츠 사업자로부터 더 많이 사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거세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음이 급한 넷플릭스에 이제 우리는 계속 공급을 이제 콘텐츠를 할 거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있고 또 뭐 연예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엔터 이쪽도 꽤 그래도 해외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계속 성적표를 거두고 있고요 네 이게 또 핵심질문만 계속 짚어주시는데 아 저만 핵심이에요 사실 형님들은 엔터 좀 몰라요 네 방금 뭐 BTS 뭐 블랙핑크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또 올해 초에 이런 얘기가 업계에서 많이 돌았었어요 이제 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예능 이런 거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해외에서 입증이 됐었는데 사실 영화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았던 적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초에 기생충이라는 엄청난 신드롬이 있었고 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해외에서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화 수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어깨에 좀 팽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깝게 조금 묻힌 경우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에 이어서 사실 제 섹터는 아니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기 보면 웹툰 웹소설이라는 또 우리나라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외 플랫폼 쪽에서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큰 돈은 안 되지만 뭔가 한류라는 컨셉 자체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류 올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영화도 좀 힘들었고 공연 같은 것도 외운지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네 하반기도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까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책을 오를 곳만 오른다 책이 한 거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오를 곳만 오릅니까 혹시 그러니까 좋은 곳이 더 좋아진 그런 경향이 이쪽 섹터에서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이제 사실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결국 독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동영상 컨텐츠 시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혜가 더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또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공연이라든지 또는 극장이라든지 이쪽은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좀 하반기에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사리 아직 그 코로나를 저희가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안정적인 곳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하반기에 넷플릭스가 이제 마음이 더 급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될 플랫폼은 전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유튜브가 더 맞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뭐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결국 OTT 플랫폼들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또 제작이 미국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다 달라 이게 넷플릭스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 쪽은 어디가 지금 제일 강자고 또 그 강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후보군들은 뭐 뭐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일단 뭐 탑 1일 것 같고 네 1분기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승자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나름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 동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특히 유튜브가 뭐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전세계 매출액이 33%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1분기에만? 1분기에 이제 YOY로 아 전년 동기 대비 네 전세계 기준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수십 퍼센트 뭐 그 이상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아마 세계적일 것 같은데 유튜브 제 생각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이제 배너 광고 쪽에서 가져갔다 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장했던 이제 광고 시장 또는 구독자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렇게 두 개가 일단은 확실하게 손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인가 왜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푹수수라고 내가 차라리 하라고 했던 푹과 옥수수가 합친 웨이브 네 여기는 별로 이렇게 주변에서 쓰는 상황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부정적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어찌 됐든 지상파 컨텐츠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또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혹한 잣대로 조금 웨이브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 뭐 손꼽히는 넷플릭스와 지금 OTT 웨이브를 사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지금 회사의 업력도 너무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가는 방향성도 좀 다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나마 웨이브라도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 그룹이 동영상 시장에 저는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이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유튜브에 사실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외국 플랫폼들이 주도했던 1분기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이버 tv니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네이버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tv캐스트가 있긴 하지만 결국 tv캐스트 그 이상을 네이버도 궁극적으로 카카오와 함께 추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이제 가고 있는 방향성은 동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오리지널 이제 콘텐츠가 필요하죠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나만의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많이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분명히 준비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나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계실 겁니다 다만 일단 한 번 터지니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던 것처럼 반대로 동영상 시장은 선제적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위주로 먼저 수혜가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동영상에 한 번 어떤 플랫폼에 이제 젖어들면 그쪽으로 쏠리면 쏠렸지 그게 이렇게 2, 3, 4위 업체들까지 다 나눠가지기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특히나 더 재미있고 아주 킬러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쪽에 더 모일 텐데 네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2, 3, 4위 업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정프로 컨디션 좋다? 지금 약간 좀 움찔움찔해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노력들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신문방송 아까 석사 출신이예요 제가 움찔했는데 사실 이게 마음의 소리이긴 하지만요 유튜브가 사실 너무 무서워 보여요 지금 상황이 쏠림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유튜브로 그리고 유튜브의 장점은 어찌 됐든 내가 꼭 구독자임과 동시에 내가 꼭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한 콘텐츠를 항상 탑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세계적으로 광고 안에서도 가장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절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플랫폼들을 상대하는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깊이 할 게 아니라 그들은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해질 거고 당분간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속도가 문제지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일 약할 때부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옥수수든 북수수든 어디는 지금 빨리 예를 들면 투자 한번 해볼 만한 돈이 있으면 그걸 해야지 요거 잘 갖고 있다가 내부년 가을에 써야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또 뭐 계속 제가 움찔거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래서 형탱만 하시면 돼요 저희도 둘 다 움찔하게 했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핵심을 또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모든 플랫폼들이 가는 방향성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딴 말씀드릴 빅데이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앞선에서 지금 설명을 끝내드리려고 하는 건 동영상 이 두 개가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4차 산업군에 속해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영상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면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결국 누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의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혹시 그 틱톡은 어떻습니까 틱톡이 네 저는 안 쓰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은근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아주 그냥 거의 지배적인 애들이 됐고 짧은 동영상 위주로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틱톡이 지금 기업 가치도 120조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유튜브를 위협할 만한 물론 이제 시장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꽤 힘 있는 영상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혹시 어떻습니까 틱톡이 분명히 저희 업계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하게 풀어 본다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특정 플랫폼에 가서 이제 인터넷이 곧 그 플랫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가서 딱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동영상 플랫폼 위주로 이동을 해왔죠 지금 소식 자체가 체류 시간이 그리고 이제 동영상 플랫폼 안에서도 계속 플랫폼의 영상 시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근데 이 짧아지는 거는 비단 체류 시간이요 체류 시간 그러니까 클립당 어떻게 보면 예전에 1시간짜리 봤다면 이게 이제는 2, 30분짜리 보고 10분짜리 보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예전 대비도 분명히 좀 내려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생산자들도 짧아집니다 짧아지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점유하고 있는 게 틱톡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모든 콘텐츠에 세그멘트는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서로 싸울지언정 서로의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 넷플릭스의 그 수많은 미드들과 그 어두운 콘텐츠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유튜브처럼 어떻게 보면 개인이 올리는 동영상 위주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틱톡처럼 어떻게 보면 짧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본인의 영역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코로나19 전후로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OTT 혹은 동영상 플랫폼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결국 이 영상과 관련된 제일 큰 건 또 돈이 오가는 광고 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참 재밌는 부분이었죠 이게 광고가 어떻게 보면 민감주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세계적으로 그렇죠 기업들이 맞습니다 어려우면 광고비부터 줄인다 라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우리나라에 뭐 있는 광고 대행사들 뭐 글로벌이시지만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70%가 이미 해외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뭐 해외도 코로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기 때문에 타격은 분명히 있었고 또 랩사들 뭐 이제 인터넷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모바일 중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타격은 있었는데 재밌는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광고 대행사가 이번 2분기에 보고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중반 정도 이제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극장은 적자니까 제외하고 방송 콘텐츠 하고 이제 나머지 광고 사업자들 이제 랩사들을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그 정도 나와요 사실은 그 말은 즉슨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제일기획의 합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미디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과 유사하다 정도만 놓고 봐도 엄청난 캐시카우임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작군요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기획이 또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또 핵심은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핸들링하는 취급 거 중에 몇 퍼센트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비중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광고비는 좀 줄이지만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 좀 많이 줄이고 디지털은 좀 더 쓰고 이런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디지털 모바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올해는 전체 50% 정도는 디지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고성장이 좀 둔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광고대행이라는 업종 자체가 힘이 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기업들이 직접 컨택해갖고 네 이 사람들이 막 몇 시에 막 팔아대니까 광고대행사가 굳이 필요한가 역시 역시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러신지 자꾸 약간 무서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결국 이 아부스러운 발언이 아니라 약간 좀 움찔움찔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네 아 역시 광고대행사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광고대행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풀 배수가 지난 수년간 계속 하락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계속 침범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최대 광고대행사 같은 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적응했단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 또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광고주들도 예전처럼 뭐 유튜브 네이버 여전히 돈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네 맹목적으로 과연 디지털에 돈을 쓰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png 삼성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또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타겟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뭐 트래픽 조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는 닷컴 서비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닷컴 서비스 맞습니다 뭐 쇼피파이가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좀 이런 영역에 있긴 한데 삼성 애플 닷컴 삼성 닷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웹사이트를 이커머스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큰 광고주들 위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이키 닷컴처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웹사이트였다면 이제 최근에 삼성 뭐 us 닷컴에 들어가 본다면 이제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광고 패널이 돼서 이제 이커머스 채널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것들을 해주던 기업들은 이제 뭐 IBM 이제 어니스형 딜로이트처럼 어떻게 보면 IT 기반의 IT 컨설팅 업체들이 해주던 영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이 뺏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뺏기는 영역도 있지만 또 뺏어오는 영역을 또 만들어 가면서 나이키 닷컴이나 그런 곳에서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어 이런 거죠 나이키 닷컴 또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 닷컴으로 예로 들어 드리면요 사실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전략 수립이겠죠 이제 몇 개의 사이트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콘텐츠 콘텐츠도 뭐 ui ux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고 테마라든지 또는 뭐 구매 버튼을 오른쪽으로 놓을지 밑으로 놓을지부터 시작해서 칼라라든지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1기획이 ibm에 대항해서 이제 조금씩 수주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 일감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 매출 총익에서 전체 외형에서 벌써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게 20-30%씩 좀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광고회사 뭐 대행사 이런 데서 이제 소비자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광고주한테 가서 저 프리젠테이션 하고 광고 따오고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플로우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뭐 포털사이트가 됐든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직접 영업한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사실 뭐 설문조사 데이터보다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한데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에 직접 광고주가 돈을 주면 되지 네 네 이런 거 같아요 결국 그런 광고주들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고주가 직접 그냥 광고 술라 사오면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사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롱테일이라고 부르는 중소형 광고주 위주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광고는 약간 우리나라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의 소위 말하는 이제 계열 비중 같은 그룹에서 받아내는 일감이 전체 기준으로 사실은 둘 다 이제 한 70%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거대한 기업들은 또 또 전 세계에서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또 광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여전히 대행사의 일감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제일기획이 뽑는 전 세계적으로 네 신입사원의 대부분은 뭐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제 실제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건축학과 또 리테일 매장 리모델링 해줘야 되잖아요 또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해주죠 광고의 영역이 더 넓어졌으니까요 또는 세 번째는 it를 선호합니다 빅데이터 관리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이렇게 또 신문방송학과 나오면 무조건 대행사 가고 이러기보다는 결국은 it로 다 집결이 되면서 그쪽 인력들이 더욱더 대행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트렌드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죠? 광고 대행사 신앙카드 뭐 이런 카드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결국은 이제 곧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결국 대행사가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플랫폼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인터넷 플랫폼이 됐든 통신사가 됐든 그 데이터는 결국 엔드단에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결국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게 광고 좀 아는 직원의 느낌인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물론 예를 들면 농심이 라면을 하는 광고를 네이버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 농심인데 라면 좀 광고 좀 하려고 하는데 슬롯 얼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네 그분이 또 다 카카오에도 전화해야 되고 뭐 유튜브도 콕텍 해야 되고 하면 그냥 누구 하나 시키면 안돼? 좀 잘 아는 친구 없나? 할 때 그 중간에서 저요 하는 게 광고 대행사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좀 그래도 이제 전세계적으로 광고 대행사가 아직 좀 영역 침범을 덜 당한 영역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좀 크리에이티브 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매체믹스 맞습니다 매체믹스 플러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 컨셉이라든지 테마를 잡아줘야 되는 거는 여전히 대행사들이 좀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절벽을 타고 뭐 K5가 달린다든지 또는 뭐 타조가 삼성 VR을 끼고 이렇게 좀 날아가는 걸 영상하는 요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좀 고유 영역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대략 어느 정도 돈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돈이 오가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방송국과 신문사는 망해 갑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던데요 진짜 이게 방송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게 사실 근데 지금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 나 모든 보고서들이 다 요즘 비슷하지만 디지털을 제외하고는 많이 힘들어요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 사실은 다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결국은 광고비 자체도 줄었지만 파이 자체도 이쪽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상반기에 겪었다 보니까 결국 또 돌아가면 누가 제일 좋았냐 유튜브가 행복했다 유튜브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네 체류 시간에 잡지 보는 시간 없어지고 그 트렌드가 더 빨라진 거죠 그 흐름은 뭐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광고 쪽 회사에는 별로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대행사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결국 이렇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대행사는 핵심 주가지표가 이제 본인들끼리 m&a 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집을 키우는 거죠 이제 비유기적 성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대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캐펙스가 안 들어가고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닷컴 같이 주 광고주의 전략에 그래도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실적도 비슷하지만 멀티플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업종이라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이익이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증가한 광고 대행사들이 전 세계에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왜 증가해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이유지만 제1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닷컴이 그냥 주는 거죠 네 닷컴이 좀 변인했고 이노션은 신차 사이클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조금 현대차그룹이 광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죠 요즘 광고는 맞춤형 광고가 거의 트렌드죠? 다 맞춤형이죠 다 맞춤형이죠 내가 뭐 하나 검색하면 비슷한 거 때려 봐주고 이런 거 현대차그룹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브랜드 광고랑 신차 광고를 놓고 봤을 때 비중은 보통 8대2 정도로 저희가 추중하거든요 80%가 신차 쪽에 쏠려 있고 브랜드가 한 20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특정 품목에 따른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브랜드 광고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내가 어떤 단말기에서 내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무슨 포털사이트도 그렇고 쇼핑몰 같은 데서 다 분석을 해갖고 맞습니다 뭐 캠핑 한번 검색하면 뭐 코페레 뭐 이런 거 텐트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또 결국 마지막 이제 맥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결국 끝 무렵에는 아마도 이제 더 작은 의견은 첫 번째는 동영상이 한 축을 이루고 있을 거고요 사실 뭐 좀 극단적으로 제가 뭐 자율주행차에 타도 술 먹고 집에 갈 때 뭐 자던가 동영상보다 물론 이제 독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동영상은 결국 모든 거에 끝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축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국 얼마나 정교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바탕으로 모네타이제이션이 가능하냐 이 두 개가 결국은 큰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모네타이제이션 쪽도 빅데이터 쪽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확인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은 좀 의문이 있더군요 네 예를 들면 결국은 뭘 뭘 팔려고 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타겟팅을 하면 좋겠는데 이 상품은 40대 남성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40대 남성 중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디 사는 사람들을 딱 타겟팅해서 고기만 보내고 싶지만 실제로 이거를 팔아보면 30대 여성도 사고 50대 여성도 사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사나 보면 삼촌 선물해야지 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다양한 실제로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예를 들면 보청기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정말 다양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타겟팅만 해서 그 광고를 냈을 때 보청기 광고를 70대 할아버지한테만 하면 과연 보청기의 매출이 올라가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그 말씀을 좀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계속 너한테는 날카롭다고 안하냐 날카롭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너무 날카로워서 아니야 아니야 지금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아까 저희가 계속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프로님 말씀을 또 저희가 생각해보면 TV 광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영원히 왜냐면 TV가 또 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타겟팅은 안 되지만 또 사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홈쇼핑 광고 사실 홈쇼핑에 들어가면 매출에 10에서 30% 수수료를 주지만 또 홈쇼핑이 또 그 자체로 광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쪽 매체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일 수 있겠으나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돈이 많지 않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타겟팅 이게 또 이거 이거 방장 살 수 있는 내가 이거는 30대가 소비층인데 이거를 60대에 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광고주들은 또 이쪽에 끌림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아무리 뭐 다른 연령대도 또 다른 성계를 살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타겟팅하는 데가 당연히 많이 사겠죠 그러면 아니 아까도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남성들에게 구찌 뭐 이런 걸 보내면 의미가 없지만 제가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걸 알면 어떤 남성에게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이 광고가 날라갔습니까 라고 알려주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게 중요한 안되요 남성 사타구니 광고가 여성분이 받으면 엄청난 역효과예요 사실 이거는 이게 안 사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디지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구글에서 타겟팅을 100% 내 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저귀 광고는 가족적인 컨텐츠 앞에 붙어야 되는데 살인 영상 앞에 붙고 이러면 역효과가 나오고 이런 일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보완해 나가려는 거죠 외국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광고 타겟팅을 이제 하는 해석을 굉장히 물적으로도 아니면 실적으로도 아주 꽤 확률 높은 광고들을 특히 유튜브보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런 데에 좀 앞서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dsp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만 내가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분석해서 이제 그걸 또 거래하고 조금 더 타겟팅을 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기는 해요 이제 보면 좀 동영상 쪽에서는 랩사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이제 검색광고 쪽에서는 이제 검색광고 대행사들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대행사 사이에서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좀 역할을 좀 해주고는 있고요 어 그렇긴 하지만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dsp도 그렇고 이제 외국 대비로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사실은 1등인 네이버가 주도했던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사실 그 배너 광고는 뭐 누가 사든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도 원하는 광고 슬롯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긴 했는데 향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이 더욱더 좀 활개칠 수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부분은 또 전 세계적으로 근데 또 정보 보호에 대한 또 이슈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쿠키들 쏘면서 이제 빅데이터 수집해 갖고 이제 거래하고 이랬던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구글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를 해야만 이제 그래서 약간 양날의 검으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노력들은 당연히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각국 정부들이 조금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는 경우는 좀 막혈이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약간 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 홍 팀장님 나오신 김에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게 있어서 친구들하고 얼마 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10년 후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뭐 유튜브 다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중에도 없어진 놈이 있을까 어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러면 페이스북 혹은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실증내기 시작하면 확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다들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또 한순간이고 네 뭔가 미디어가 올드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넌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그냥 옮기게 되고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실 아까도 제가 누차 조금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 매체가 엄청난 주도권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강화시켜가고 있는 건데 어 작년 하반기에 이제 펭주시 그 안에서도 사실 넷플릭스가 좀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주가가 네 그게 이제 사실 디즈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HBO 뭐 사실 미국에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즈니플러스 가입자가 뭐 하루만에 이렇게 올라왔더니 뭐 다음날 넷플릭스가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어 경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누가 승자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승자일지 디즈니가 승자일지 결국 콘텐츠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게 좋은지 플랫폼에만 강화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 하나의 업체 결국 뭐 미국 회사라 뭐 거리끼임 없이 컴플라이언스 유지 없이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의 경쟁자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독주체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가 곧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곧 구독자가 될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방대하게 많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선점 효과가 사실은 너무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알파벳의 유튜브를 경쟁력을 과연 10년 안에 잡을 수 있는 회사를 물론 뭐 애널리스트가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생각나는 회사는 거의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강해질 것 같고 유튜브의 경쟁사가 걱정되는 것보다는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류의 콘텐츠 자체의 뭔가 매력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네네 지금 신문방송이 경쟁자들이 늘어나서 망해가는게 아니잖아요 같은 질문인 것 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유튜브의 태생은 동영상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큰 동영상 시장 안에서의 절대 강자 입지를 굳힌 거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안에서 매체는 계속 파편화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니치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더 짧은 동영상 전문이라든지 또는 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딱 파편화 돼서 굴러갈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1위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경우는 보이진 않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상당히 오래 갈 거고 맞습니다 영원할지도 모른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군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동영상 플랫폼에 그렇게 집중했던 거잖아요 수년간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고 애플TV라든지 사실은 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게 없이는 반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안에서 만약에 좀 구리다 싶은 느낌이 있을 때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 구린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니까 유튜브 자체가 구려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TV다 이러면 이제 TV에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해진 틀에 있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워질 수도 있지만 우연히 유튜브는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라면 과거에 명멸했던 모든 미디어가 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만 해도 페이스북 구려서 안 하는 신세대들이 꽤 큰 집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언제부터 구려졌지?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구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 왜 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미디어는 어쩌다 보면 뭔가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팁핑 포인트들이 있는 듯해서 아니면 심지어 수명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떠한 형태의 뜨거운 미디어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면 그냥 너무 익숙하고 이제 식상하다는 이유로 그냥 망해버리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과거의 스토리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사라진 그런 게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TV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냥 만들 수 있고 아무나 10분짜리든 5분짜리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까지 약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한 게 저도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 하나만 청원해 드리면 근데 또 내수 시장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플랫폼의 확장성 대비로는 저희가 좀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제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쪽에 콘텐츠 공급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콘텐츠들은 사실 계속 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로 또 네이버 카카오도 제 섹터는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보고서를 대부분이 또 많이 강조하는 게 웹툰 웹소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동영상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이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게 동영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물론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또 사실 피해만 보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제 포함해서 우리나라 많은 제작사들이 또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얼마나 빨리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과 빅데이터라는 큰 축은 결국 모든 업체들이 향후 계속 갈고 닦아서 돈을 벌려는 그런 의도를 보일 것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가 삼성전자 걱정을 할 필요 없듯이 네 유튜브에 대한 걱정도 그게 뭐야 이게 유튜브 걱정 우리가 하고 있냐 한프로TV가 유튜브 걱정한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잘 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우린 또 유튜브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유튜브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금융투자의 홍세정 팀장님 모시고 재미있게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앙금융투자 홍세정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